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날라가 보겠습니다 으 상당히 바람이 많이 벌어 어 여기가 모담산 어우 야 왜 이렇게 흔들리냐 아우 야 지금 59미터 상공이거든요 어우 야 야 야 야 야 엄청 흔들리네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부네요 상당히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아 야 너 나 튀겠다 어 제가 또 나중에 또 방송하겠습니다 안녕